안녕하세요 소비몬만리의 주소비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네 오늘의 실험은 탁구공으로 연막탄을 만들어볼건데요 준비물은 호일, 탁구공만 있으면 됩니다 자 호일을 준비해주시고 탁구공을 쌓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두개를 만들었구요 이 두개를 어디다가 실험을 해볼거냐 바로 얼마전에 영준이가 집을 이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연막탄 두개를 영준이 집에다 뿌릴겁니다 어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기대해 영준아 자 우선 여기서 한시간정도 걸리는 영준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영준이 집 앞에 도착을 했구요 지금부터 몰래카메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나요 어 안녕 안녕 뭐야 와 아 꺼요 왜왜왜왜 왜왜왜 말 없어 와 집 좋다 이야 집 좋네 말을 하고 와야지 꺼요 우리 영준이 화장 안했어 아니 꺼요 하하하하 화장 안했어 화장 안했어 아 어딜가 아 세수 가 세수 가 어딜가 싫어 나와 빨리 싫어 나와 빨리 이야기 해 이야기 해 하하하하 아핳 아핳 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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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네 정준아 알았어 없어요 미안해 영국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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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지않아 아직도 도망가 도망가 여하 Analytica 점이 오! 편의! 오! 편의! 오! 와우!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이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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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아 눈매워! 이거 어떻게 보셨어! 으아아악! 진짜! 착한 영상이!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을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화장인방이랑 비슷해요 지금? 흐아악! 군대 안 갔잖아! 흐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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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흐아악! 제 집 무슨 화생방이야? 흐흐흐흐흫 야 영준아 형한테 사운드 잘해 사운드 잘해 사운드 인사 축하해 엄마한테 전할 뻔했잖아 흐흐흫 우리 영준이를 위해서 제가 또 집들이 선물을 이것만 준비했을 수는 없죠 집들이 선물 갖고 올게 진짜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진짜 잠시 왠지 discut 밖에 살 dès Housing 엉 crypt 나으러 왔어 놈 carp 그렇게 해주세요 운동 헑 그렇지 라도 Geoff 의願い 빨리 환겨줘 못들어오고 있잖아 빨리 환겨줘 식사 좀 오줘봐 아니 우리 영진이가 집에서 개를 못 키우게 돼서 제가 강아지 인형이지만 외로울까봐 외로울까봐 제가 강아지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똥도 싸요? 똥도 안싸고 오줌도 안싸요 사료는요? 사료도 안먹여도 돼요 얼마나 신환경적입니까 유영준의 몰카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조섭을 죽여버릴 겁니다 미안해 인사 축하해 안녕 안녕 간실함은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갔고요 자 이게 이제 터질때까지 자 이게 이제 터질때까지 자 이게 이제 터질때까지